영주 삼계탕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사이드 디쉬 삼계탕 왔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여기 대추 나츠매 콩라이 닌지나가 들어있어요 고맨도 들어있어요 고맨도 들어있어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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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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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맨도 고맨도 맛있어 여기는 삼계탕은 삼계탕은 삼계탕이 삼계탕은 삼계탕은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, 이제 뼈에 넣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뼈에 넣을 거예요. 뼈이 맛있어? 응, 괜찮아요. 뼈이 맛있어. 뼈이 맛있어. 뼈이 맛있어. 그래. 먹어도 맛있어요? 네 이 깍두기 이거 정말 맛있어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? 다 먹었어요 간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